오케이 잡았다 아니 미션이 까먹어 아까부터 미션 그런거 됐습니까 어디가죠? 이번에도 빼까도? 사막맵은 빼까도? 아 배고파 아침을 먹었는데 배고파 북동쪽 아파트에 4명 내렸고 여기 아파트에 2명? 장충동에 3명인가? 총 한 10명 정도 내렸어요 나 지금 얘랑 맞짱 뜨는 중 오케이 어어어 내가 갈게 아 여기 옥상이라 못 와 옥상? 한대 맞고 한대 맞고 쫄았다 오우 야식 유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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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지어라 요거 어 마무리 지어라 오이 뭐야 솔코드야 영혼의 한탄은 좋았으나 내가 이겼다 야 오케이 잡았다 나이스 2 2 3등 1천원 4등 1만원 8등 3만원 아니 미션이 아까부터 미션 그런거 되십니까 힘들게 8등 아 근데 스쿼드는 몇명 남았는지 알 수 있을 때 내가 정할 수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명팀일수도 있고 여러명이 팀일수도 있어서 8등을 고르기가 안쉬운데 2등은 할 수 있어도 이거는 랜덤인데 하다가 걸리겠는데 8등을 원해서 할 수가 없어요 듀오랑 스쿼드는 몇명 남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숙박집에 한 스쿼드 있다 거기에 두 스쿼드 떨어졌어요 저기 존나? 저기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가지? 저기 은근 좋은게 아니고 상당히 저기 파밍 생각보다 잘 됨 변태 미션은 애매한 맛을 주는 겁니다 이런 변태 미션 한 번 주면 중독성 쩔어요 보기 힘내는 2천원 감사합니다 해보죠 카지노에 사람 있어요? 카지노 털었어요? 아니요 저 안 갔었어요 적도 가는거 못 봤고 있을수도 있어요 여관 애들이 카지노로 간거 같은데 아까 도로 건넌 애 하나 있었거든요 저 여관 뭔데? 도로 건넌 애가 저기 일단 제가 카지노는 들어왔는데 안 털렸거든요 1층은? 높은 아파트 쪽으로 갔을수도 있음 여기 큰건 뭐야? 어이씨 아니야 2층집 2층 파랑상 2층집 2층 파랑상 2층집 이거 어떻게 나가지? 어떻게 어떻게 하르대잉 기절 친구 있을거이 근처에 어허 어 2층 클리어 여기에요 여기 아파트 있다 아파트 발소 들림 오케이 템 좀 빠졌나? 우리 나올 때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어디서 지금 전부하려고 빠진거 같은데 근데 우리 지금 자기장 와요 일단 가보죠 친구 먹으면서 가보죠 친구 먹는 쪽에 덱이 타고 있을수도 있어 아 피빨것도 없는데 푸캠이네 2004 어 우리 뒤에 있다 or이 뒤에 있어요 어 뒤에다듣선베베베베베 간판뒤 초록색 청록색AMP 우리 봤다 먹을 거 0임 먼저 가요 먼저 가요 서로봐볼거있어요 OK OK 이거 빨고 있을꺄 개변테스키 저기 차있나? 오른쪽으로 뛴다! 오른쪽 산인대로! 한 대! 두 대! 세 대! 오케 다운! 먹고 오셔? 한 분이 먹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1분 40초라서 밖에 가서 차 구해놓을게요 와 너무 아파! 자기장! 아 너무 아파! 팀겐촌? 팀겐촌? 으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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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나 이제 세번째 기절일텐데 두번째 기절인가? 이드하면 죽으면? 안탈려있는데? 빠르게 탑니다! 빠르게 탑니다! 실시! 왼쪽 라인이 탑니다! 간다! 이거 저 버리고 가도 됨 아니야 일단 가! 일단 가서 세워주고 와야 됨 이거 다 가면 다 죽음 아이씨 세워주고 와야 됨 저희 먹을 거 없어서 됐다! 자 자기장 안에서 계속 썩으면 나중에 나가면 먹을 거 없어요 갈거야? 어? 아예 없네? 아예 없다는게 아 걸어가죠 달리기요? 이거를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는데 그러면? 나 붕대 하나도 없는데 붕대가 없다고요? 있다며 있다며 나 방금 먹었지 찼다면서 다? 어 어 어? 타고 아이씨 전장 내가 죽거든 이 각고팔은 아냐아냐 나갈 수 있어 내 각고팔은 내 무덤에 잘 묻어줘 어 연장님 핑 없는데? 저 저 붕대 빨고 있어요 내가 눕겠는데? 내가 눕겠는데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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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받아줄게 나 뛰어 줄게 받아줄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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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티컨 이거 두번째 기절이야 줄줄게 아니 좀 만 더와 좀만 더와 좀만 더와 아 나도 피가 없어 빨리 빨리 살려줄게 좀만 더와 할 수 있어 똥꼭이 빡쳐 똥꼭이 빡치라고 좀만 더와 안 여기까지만 끊지마 아우 안 멀어진다 안 멀어진다 아이씨 으아 아 손을 떼면 어떡해 에허 으아 음 못 살릴 것 같은데 왜..? 이게 뭐하는 중이야.. 나야ㅏㅡㅓㅓㅓㅓㅓ' 이거 바로 먹어요 구상? 떨고, 떨고 났으니깐 응 니 자기장 바로 안 먹으면 누움 바로 먹어야 돼 이거 붕에서는 그럼 누구 لا! 아니 두번째 자기장 그냥 바로 먹으면 됨 두자~~~ 안돼~~ 두자~~~ 진짜 먹을 거 없음 림돌 림돌 걸을 시간 아니에요 가야돼 내거 잘먹어 이거 아까전에 왼쪽 뛰던 애들 요 근처에 있을텐데 지금 꼬이웬님 굉장히 위험한데 자리 2층 같은데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다 하필 붕대 빠일 때가 왜 탄이 없었어 탄이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오늘 북한 메타야 몇 등 했는데? 진짜 8등 했어? 8등 나 8등에 3만원 미션 걸렸거든 노렸다 아 근데 8등 5개 노린 스쿼드 몇 파티인지 모르는데 나 안 버렸어 나 안 버렸어 나 안 버렸어 고객님 아 당첨이다 아 당첨이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있는 일 3만원 미리 감사합니다 뭐지? 어떻게 8등 한거지? 아 왠지 상대 떨어질 때 내가 빨리 죽을라겠더라고 왠지 어? 그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 탄이 없더라고 탄이 없는 이유가 있어 두 번 연속 미션 통과했어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전혀 흐흐흐흐흐 현실에서 빵집 가서 빵이라도 4.6 팁팁팁팁팁팁팁팁팁팁팁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